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는 베푸는거죠. 본인에게 좋은 기운을 돌려받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닐에서 뽑은 기름으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도 인증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고 한창이 이런 소식으로 아주 움직이고 있죠.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을 확대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해서 환경 쪽에 대한 이런 탄소 배출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가 나왔죠. 이런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을 정제로 만드는 이 부분에서는 한창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보시면 12시 35분의 소식이 나왔는데 비닐에서 뽑은 기름으로 플라스틱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도 인증을 하겠다라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앞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었죠. 열분해유는 난방용 보조연료로만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는 거죠. 규제가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위에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증 등 규제 현실화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죠 환경이.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 이 항창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한 앞으로의 시장이 크게 열리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오늘이죠. 오늘 대구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단독안건을 보도를 했죠.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금지행위 외 행위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인 규제 전환, 쌍방향소통, 협의형 규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직계규제 우선, 개선 등 네가지 주제로 구성을 했고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죠. 국제사회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면서 환경규제혁신, 민간혁신을 이끌고 현장적용증을 높여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정비를 할 계기고 신소유기업이나 합병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하고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인증을 하는 전환 절차도 간서를 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의 유, 이게 지금 한창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를 플라스틱 원료 납사 생산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행을 하게 되면 사용처가 많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현행 기준상 열분의 유는 난방용 보조연료로만 쓸 수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한정적이었죠. 그런데 이 규제를 확 풀겠다는 거죠. 산업통상자연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기술표준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가축분여와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조정하고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증을 해서 재활용하는 활성화도 진행하죠. 그래서 연간 1억 9천만 톤씩 쏟아지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시현한다.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 규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얘하고 얘하고 얘, 얘만 빼고는 다 돼. 이런 거고 얘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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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런 규제인데 지금 뭐만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겠죠. 네거티브 규제는 적어도 이거는 안 돼. 요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나머지는 다 되니까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규정상 폐자원을 재활용 혹은 업사이클링 하려고 해도 법에서 정해놓은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어서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진행한다 라는 서식이죠. 앞으로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고처리나 폐지, 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서 각종 폐기물 규제도 규제에서도 제외할 방침이고 정부는 1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2,114억 줄어들 전망 그리고 재활용 확대를 통해서 부가가치도 매년 2천억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이제 많이 커지겠죠. 재활용 시장이. 자울러 화학물질의 유의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영업효과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창이 들썩이겠죠. 그 다음 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됐지만 그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은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기존 규제 품제 개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다. 지금 뭐 한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강력한 호재 소식이 나온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창이 지금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지금 계속 흔들면서 방향 위로 잡아가고 있죠. 지금 한창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되죠. 900억이 안됩니다. 한 800억대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경 규제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창은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좀 될 만하죠.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 9월달에 이런 폐플라스틱, 폐 비닐을 이용해서 정지율을 뽑아내는 그런 공장, 진도 공장이 완공이 되죠.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런 소식은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장태본 나오고 거래가 많이 터졌죠. 앞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드라이브가 강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매수세를 자극했는데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방향을 위로 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면서 지금 계속 흔들면서 올라갔죠.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흔들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상승 VI, 상승 VI가 걸렸습니다. 상승 VI가 지금 걸렸고 지금 시장은 상당 관망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잭슨 미팅이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죠. 이런 잭슨 미팅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아주 관망의 분위기가 아주 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가 미중시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반도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을 보면은 완전한 관망세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거의 1%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셀틴이 좀 많이 짓눌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HLB 그룹은 아주 강한 모습 치석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혼적세 분위기죠.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그 외에는 상당히 잭슨 미팅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든 말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관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VI가 걸렸고 그리고 지금 이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아주 강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세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